대나무 김발 이쪽은 전부 김만들기인데 저렇게 김을 떠서 저렇게 말리나봐요 김건조장 대나무 김발 해양 가두리 양식이고 여기는 바다 양식 바다를 가둬가지고 바다를 가둬서 이렇게 만들어 나뭇가지 양식 멍게 양식도 전복채통수화 양식 멍게 양식도 저렇게 줄레줄레 축제식 양식 그물 막아서 이렇게 육상수조 양식 요새는 많이 수조로 육지에서 하는 것들 그물구역 양식 분이 제대로 오네 그럼 멍게 양식 인정식으로 하는구나 여기도 여기도 멍게 양식 멍게 양식